학점 말고는 남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. 등록금 아깝죠. 수업만 봤을 때는 아까운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. 이런 전면적 실험을 감당할 수 있을까. 증수를 매기지 않겠다. 혁신하고 또 혁신하고. 대학들이 할 수 없었던 걸 하고 있는 거고요. 도시가 캠퍼스다라는 말이 진짜라고 봐야죠. 사실 캠퍼스가 없으니까요. 와우, that's exciting. 그 학생들은 또 혁신하고 놀라고 봐야죠. 넘네.